네 이번 주는 우리가 이사야서의 좀 듣기 힘든 심판의 메시지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19장은 이집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한 두 나라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인가요? 중국과 인도죠 14억 13억 인도가 중국을 뛰어넘은 건 아시죠? 중국이 더 이상 세계 1위가 아닙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야 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과 네팔입니다 저는 부탄은 못 가봤는데요 부탄은 비자가 안 나와요 약간 허밋 킹덤입니다 그런데 부탄에는 왕국이 있고 네팔은 가봤습니다 그런데 네팔의 국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인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없잖아요 모든 물건들이 다 인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탄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외교를 잘하는 것이 그들의 살길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중국과 러시와 일본, 미국 등등의 강대구로부터 지난 수세기 동안 외교적인 줄타기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한 나라들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와 서천함 쪽에 있는 이집트 두 나라입니다 딱 부탄에게 있어서 인도와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당시에 아스로와 이집트, 전통의 강호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국 아시리아 사이에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미 읽으셨듯이 13장에서 23장까지 수많은 열강들이 있는데 거침없어요, 그렇죠? 눈치 보는 게 없어요 막 그냥 자신 있게 지릅니다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수세기를 계속해서 압박해오던 전통의 강호 애굽 이집트에 관해서도 막힘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었지만 1장부터 한 번 잠시 우리 같이 훑어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너희 우상들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의 이마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겠다는 약속이죠? 4절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독재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디프레션 큰 흉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결정적인 것이죠 젖줄인데 그 강물이 줄어들고 말라버릴 것이다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대범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류 사업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옛부터 세마포와 배를 짜서 이집트가 큰 면을 농업을 해서요 그런 커튼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1절과 12절을 보면 너희의 모든 지도자들도 다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환의 방백, 노베 방백 방백들은 프린세스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로 치면 지략가들입니다 제갈공명 한 사람이 있을 때 국가가 얼마나 큰 리소스 하나를 얻은 거죠 그런 모든 지략가들도 다 타락하고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는 하나님의 권유 앞에서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16절과 1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애국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야마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국의 두려움이 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 미래도 없으면서 막 내지른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자신도 어쩌면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 것처럼 명감을 받아서 어떤 곤혹스러움 속에서 어쩌면 메시지를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칼람에 썼듯이 이 예언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아직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각 열방 중에 흐트럼 없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수르가 이집트를 거의 이제 정권을 장악하다시피 해서 해계문의를 뺏어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집트 땅은 많은 열강들이 자신의 그냥 운동장처럼 누비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리스, 로마, 비잔틴, 이슬람, 아랍제국, 몽골제국 오스만, 투르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의 국가들의 수탈과 간접적인 지배를 거의 3천년 이상이나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년에 이집트를 생각하면 참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빚이 700년의 상황에서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됐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까? 저는 비록 가보진 못했지만 많은 유럽 국가의 박물관에 가보면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가져다 했지만 훔쳤죠 사실은 뺏어다가 전시하면 그 많은 유물들을 보면 문명의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박물관에서 우러러보고 있는 문명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기원전 2000년경부터 다시 말하면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최첨단 농업을 선보인 나라가 이집트였고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들인 병거 병거들을 특별 병거와 일반 병거로 구분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카르낙신전, 오벨리스크 등의 건축물들도 다 놀랍지만 미이라의 비밀은 아직도 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미이라의 신비스러움은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요셉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들을 관리했던 이들의 정책을 보면 사실 12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노동력을 무임금, 임금 주지 않으면서 확보했고 인구 조절 정책을 제대로 펼치면서 컨트롤하면서 완전히 그들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했고 그러한 무서운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지난 2011년까지 정말 현대 이집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죠 이미 13년 전 이야기지만 2011년 1월에 민주화 혁명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서 그 당시 대통령의 이름이 무바라크였으며 그가 30,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장기 독재로 장기 집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세계인들은 그때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것은 경제 실업률이 30%에 이르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방문해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관광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점에 놀랍니다 아니 천혜의 요건을 갖춘 지리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을 가진 그 나라의 상황이 왜 이렇게 처참한가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강물 그 규모의 암탄을 금할 수 없는 스웨즈 운하도 컨트롤하고 있는 이 나라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것만 잘 해도 엄청나게 비옥하게 잘 생산할 수 있고 또 자족할 수 있는 석유 생산량도 가지고 있고요 아랍 전체 4억의 인구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억에 가까운 인적 자원을 가졌으니까 내수 시장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들을 만나보면 알듯이 국민성은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고 국민 상당수의 교육열도 높아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혜의 자원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세계 최 빈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피라미드 주변에서 이렇게 장사하시거나 택시를 타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가난함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이런 이사회를 통한 예언은 중간중간 그대로 말씀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날의 애국당의 가난한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그날의 애국당 중앙에는 여와를 위해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와를 위해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놀랍게도 역사가 흐르고 나서 빛이 6세기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많이 이사를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 중에 BC 160년경에 애국당 중앙 한가운데 유대인들의 재단 성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4세라는 사람은 고국에서 도망쳐서 이집트에 망명했었는데 그 당시 왕인 톨레미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은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약 200년 후에 물론 그것이 왕들의 명령으로 폐쇄되고 무너져버렸지만 그때까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존속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수도원과 교회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여러 안디옥 학파, 콘스탄티노플 학파에 못지않게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이 북아프리카 전체에 기독교의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이집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구약 성경을 헬라오로 번역하는 이 셉투아젠드를 바로 거기서 번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이슬람이 침입하면서 기원 후 640년경이 되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때로는 참 두렵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1억의 인구 중에 90%에 해당하는 9천만은 무슬림이지만 지금도 10%의 콥틱 그리고 개신교 또 카톨릭 등의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이집트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참 무섭다 두렵다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까불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19장의 예언은 21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2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여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단순히 이것이 그들을 향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여호를 알고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이기 때문에 22절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다 알고 그 극율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죠 그런데 이어지는 23, 24, 2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정말 이 말이 사실이야? 라는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회복을 하시는데 어떻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탄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수천년을 외교적인 줄다리기를 하면서 겨우겨우 생존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적대국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다고 생각했던 이집트와 아스리아가 바로 하나님 손에 있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며 내 손으로 지은 민족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하려고 많이 고심한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가 번역이 잘못된 것이야 아니면 이런 해석이야 하면서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마스토라 본문에는 절대로 이 말이 맞지 다른 틀린 오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아스로와 이집트, 에구베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때입니다 중동 땅은 우리가 사실 매번 중동과 이슬람, 힌두권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130년 전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믿는 가정에서 살았지만 그 땅은 참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가능성이 없지 뭐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힌두교가 과연 힌두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누군가는 천국 간다면 누군가는 또 지옥에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진 않지만 라고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사야가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 백성, 에구비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요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이건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두려워했던 타 민족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었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그렇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손잡고 세계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외쳤던 이 말이 허투루 내뱉은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외면에 맞이하는 사막의 땅 알라의 땅, 그 땅에도 나의 백성이 있다고 내 이름을 듣고 내 앞에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북쪽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라크 북쪽 바그다드 지역입니다 요나가 보냄을 받았던 니누에도 이라크입니다 아시리아도 다니엘은 이라크에서 활동하다가 이란에서 묻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하갈은 이집트 출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고 갓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바울이 활약했던 그곳은 터키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외면하시지 않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날의 In that day 오늘 19장에 다섯 번이라고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포하신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그 땅이 오리라 희망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와 이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스 오브 마르 순교자의 소리라든지 크리스탄 뉴스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물 밑에 영적인 큰 부흥들이 이런 상상도 못한 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생수라는 단어를 하나를 눈에서 딱 봅니다 생수가 뭘까 그런데 갑자기 옆에 여인을 만났는데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게 무슨 얘기인데 사마리아인이 누군데 이러면서 서서히 복음에 접하게 돼서 예수님은 믿는 여인의 이야기 꿈에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뭔가 자꾸 찾다 보니까 조용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돼서 지난 2019년도 국민일보 벌써 오래 전이죠 5년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그러니까 18년까지 이집트에서 교회 168개가 새로 설립이 돼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종교 간의 개종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는 못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그들은 합법적인 교회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개신교회 회장인 안드레아 지키 자키 목사는 이집트에서 교회가 합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기쁘다 지금이 시작이고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설립 효과를 요청한 또 예배당의 숫자가 기다리고 있는 예배당의 숫자만 해도 1070개에 달한다고 크리스찬이 투데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670년 이후 정말 천몇백 년 동안 완전히 꽁꽁 눌려 있었던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밟힌 풀에서 다시 풀이 자라듯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어떻습니까? 시아파 종주극 이란 그 당시 국민일보 기사예요 개종자만 현재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박해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지하교회 우리로 치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운동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도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부흥을 가장 도왔던 이란 여사상 최고의 보금주의자는 역설적이게도 이란 혁명을 주도한 호메인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분도 계십니다 밟을수록 밟히지 않고 더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깨뜨려야 될 장벽과 또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이 있어 다 선에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선은 우리 크리스탄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제하는 교제권 중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반갑게 인사할 수는 있어도 허그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야 라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계신 예배 시간이 불편해서 다른 예배 시간을 선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시리아나 이집트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막힌담을 허셔서 열방들 중에 이방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타를 따르는 예수쟁이 그리스토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는 담장과 선 속에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런 민족들은 없을까요? 십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남가주의 담임을 맡으시게 됐는데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는 선교단체 이사장이셨다고 합니다 겨울에 동상이 걸려서 의료시설이 많지 않으니까 발가락을 잘라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고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북에서 만드는 털 신발을 10불당 한 켤레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반향을 일으켰고 어느 날은 주일이 꼈는데 예배드리고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정면 리더들이 정면으로 질문 마치 청문회를 하듯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예요 목사님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신문을 하듯이 그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단지 겨울에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을 잘라야만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시작했던 것인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어떻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그 아이들은 결국 자라서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군인들이 될 텐데 누구의 배후로 그 땅을 돕고 있느냐 는 교인들의 질문 앞에서 목사님은 완전히 브레이크다운을 하시게 되셨고 결국은 사역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목사가 아니라 목수로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편견으로 말미야마 민족적인 배경으로 말미야마 우리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1년 이집트에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을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았었는데요 저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콥틱 정교회는 이집트에서 10%의 크리스찬으로서 인정을 받지만 시위가 커지면서 종교 간에 콥틱과 개신교와 무슬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해 11월 10일에 최초로 이집트 교회 현대 역사상 최초로 콥틱과 개신교인들의 연합 철야 기도회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콥틱은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회를 열 때 당시 진행 중이던 시위의 진원지였던 타흐린이 광장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시위가 있을 때마다 군부의 진압으로 인해 다치고 있는 무슬림들을 그들이 인간 띠가 되어서 감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슬림들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연합 기도회를 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인간 띠로 지켜주고 있었던 그 사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2011년 11월 11일 역사적인 연합 집회 이후에 함께 모였던 8만 명 이상의 개신교인들과 콥틱 교인들의 사랑은 그 사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울려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로와 더불어 세 개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요아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여 다 하실 것입니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편견과 아집과 교만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주님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집안의 소망들이 펼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장벽들 너머에 있는 하루 열방과 민족을 품고 함께 기도해 나갈 때 기도의 부응을 맛보고 온 세상 온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갈 수 있는 2024년 성경통독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